나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보단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. 바빠요. 오늘은 진짜 이거라도 안 하시면 일 한 번 될 것 같아요. 제 의사생활은 끝입니다. 저 끝날 거예요. 교수님! 자 그럼 이제 좀 자자. 교수님! 교수님! 식사하셨어요? 저녁은 여기랑 먹기로 했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엄마가 해서 남들이 못 알아보는 패션은 패션이 아니라고 했어. 우리 엄마가 친한 사람이 나쁜 길로 가면 바로 얘기해 주라고 하셨어요. 저 좋아하세요. 내가? 아니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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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 저거 저거. 교수님! 남인두신다는 소문이 여기도에서 방직성 전공연주까지 배워서 같이 먹으러 왔어요. 같이 먹으러 왔어요. 그런 얘기가 엄청 없을 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겠어요? 아뇨. 저희는 절대 뒷담화 안 해요. 앞에서 다 얘기해요. 어?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네. 미치면 안 해? 난 오래찾겠어. 좀 좋아해요. 추미사 선생님. 얼굴 빛이 왜 그래? 네? 양태양 회장 상간녀라고? 내일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. 안녕. 오늘 제가 고백한 거요. 내일 모른 척 하지 마세요. 어머 교수님! 지금 퇴근하세요? 교수님. 저 전철역까지만 좀 태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